자 재천형이랑 희련형이랑 왼쪽 그 다음에 수형형이랑 오른쪽 가 가 가 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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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고고고고고 적배돌 적배돌 네 확인해 확인해 방금 우리 팬이 Fing 간 거 아니야? 방입에? 아니 형이 깠는데 그니까요 깔 때 얘기 좀 해달라고요 퍽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Fing은 얘기해줘 방입 찌리라는 거 조심 형이 뻔하네 방금 2명 보고 있어 방금 왔어요 나 Fing 귤에다 소리 뭐야 방금 땡 패스한다 여쭈고 올린다 중계단 중작배 있다 중작배 다 같이 가 도망간다 도망간다 앞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안 떴지? 아 양아치 아 양아치 어? 어? 알았어 나 Fing 나이스 방금 안아 방금 안아 어디다 감 방금 안아 어디다 감 아니요 Fing 하나 깃끗 하나 깃끗 하나 중계단 둘 백업 좀 옥방에 둘 옥방에 둘 옥방 둘 Fing 와요 Fing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옥방 계단 옥방 계단 옥방 계단 옥방 계단이야 라스트 옥방 계단 건디루 건디루 제철이 건디 갔어요 기본빡 기본빡 갔어요 기본빡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기밀 조심 알겠습니다 기밀 없어요 팀까지마 방위배 한 번 있었다 조금만 방위배 한 번 있었다 농기 한 번 하자 방위배 한 번에 가요 한 번에 팁까지 말고 방위바로 이거 기계로 와봐요 기계로 폭 폭 폭 폭 폭 희련형이랑.. 아 쏘지 와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잠깐만 자 재천형이랑 희련형이랑 왼쪽 그 다음에 수형이 오른쪽 오케이? 방위부로 가 방위부로 내가 문디 쫀다 자 타이밍 잡고 타이밍 잡고 가 타이밍 잡고 가 가 가 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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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고 고 고 고 아홉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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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쏟았잖아 적배 둘 적배 둘 한 개 눈 앞에 땅에 하겠지 땅에 하겠지 네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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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중요 이것도 중요 나이스 어 앞에 앞에 잘 잘랐다 어우 짠물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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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방위바나 있었다 근데 내려오는거 조심해라 나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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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 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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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련형 그렇게 R 다 쓰면 내려온다 저 1샷 하지마 쥐고 한 분에 올라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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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 없는 사람 딴 데가 나 중적비 찌를게 가자 완전히 도망갔어 완전히 배로 앞에 둘 아랑이 형 둘 양념해 둘 다 양념 와 이게 100피가 날아가네 와 나이스 방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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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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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중옥 한 발에 같이 올라가자 대기 대기 템 온다 대기 대기 방돌 갈게요 오른쪽 오세요 오세요 다른쪽에 개피 다인드 건디 형들 pretty 방돌 건디 건디 잡았다 아 이게 이게 로비야? 적베트 온다 적베트 온다 적통 왔다 적통 적통돌 적통돌 알 가라 알 가라 적통돌 적통돌 알 가라 왼쪽 형 왼쪽 앞에 옥방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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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기본빡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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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빡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와 이걸 줬네 이거 주워 다 잡았는데 아군이 패배하였다 중계 있다 적베트 온다 적베트 온다 적베트 온다 천천히 하세요 적베트 맞겠다 적베트 걸려야겠다 적베트 다 왔다 적베트 가면 적베트 왼쪽에 적베트 적베트 오른쪽 왼쪽 적베트 폭 온다 적베트 적베트 땅약도 양이다 이거 적베트 적베트 형이 중계된 점 맞어 와 뒤치기도 왔다 적베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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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디랑 연막으로 템전 빼자 연막 까봐 올라가지마봐 올라가지마봐 건디박스야 낙박이야 낙박 낙박 이거 빨려 들어가지마 천천히 낙박이야 낙박이랑 기본박이야 포장했어 포장했어 폭온다 폭 건디야 건디 기본박 기본박 하나 설대 설대 조심 전방 설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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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배통 도대체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보고 천천히 템전 뺀 다음에 올치게 하자 이거 연막 같은걸로 템전 빼요 방이 없어요 아직 안보여 멍펑기래 멍펑기래 나이스 하나 잘랐다 되게 뺑 이거 희련형이랑 죽음 이거 아래형형이랑 죽음 올라가자 이거 서운형 뒤치기 봐봐 옥방발이래 중점 빼 중점 빼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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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배로 와 방 web 방에 와 방에 종옥 하나 있어 종옥에 땅이 아웃 적배 포정림 개피 포정림 개피 중적배 개피야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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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오네 그냥 개피야 개피 잡아오네 적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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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개피 개피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